2020년 5월 10일 일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어 한주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1시간 반 지나면 월요일입니다 한주 시작이죠 아마 잠이 안오실 겁니다 맞죠 특히나 이번 주 일요일은 잠이 잘 안오실거에요 왜냐 이번주는 솔직히 좀 푹 쉬었잖아 맞죠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어 좀 일을 평소보다는 좀 덜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안풀렸을거에요 몸이 안풀린 상태에서 또 월요일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번주 같은 경우에도 쉬는 날이 좀 껴있어서 괜찮았지만 다음주부터는 또 FM이잖아 맞죠 어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되니까 네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어 제가 이야기하는거 들으시면서 그 한주 마블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썰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써는 고민사연이구요 어 사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여러분도 익히 아실겁니다 어 닉네임 베트남 아가씨님 이라고 항상 보낼때마다 장문의 사연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어 사연이 1능대만 기본 20분 이상 소요되는 분이에요 저번에는 거의 40분 가까이 소요가 됐죠 그만큼 긴 장문의 글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전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 맞게 돼서 다행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연 좀 하다가 이게 뒤늦게 와가지고 또 하면 그때는 또 더 힘들거란 말이죠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사연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좀 부담은 덜해요 부담은 덜한데 이번에도 역시나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연을 보내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아가씨님 사연 적어주시나 고생하셨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엔 이번 사연이 다섯번째 고민사연입니다 저기 적혀있죠 고민사연 플러스 질문이 같이 섞여있습니다 네 고민사연 플러스 질문이 섞여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께 드리는 다섯번째 고민사연 플러스 붕어형님께 드리는 질문 주제 묵묵히 그러려니 하면서 닥치고 일하는게 사회생활인가요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유튜브 닉네임 베트남 아가씨인 저의 다섯번째 사연 바치겠습니다 뭘 또 바치기까지 하십니까 주제를 보셨다시피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이다스의 붕어형님의 조언을 듣고 고쳐야겠죠 전 마이다스라고 얘기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참 예전의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고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붕어형님이 저번에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죠 님의 눈은 흐리멍텅하다 본인은 뭐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인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 구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구요 예전에는 월 21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혼자 병신같은 생각에 갇혀 살아 맨날 얼굴 보면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인사도 안하고 진짜 팔다리 있으면 다 하는데 뭐하고 있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부산의 한 롯데마트에서 음료 진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진 것 좆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딴 환경이랑 이딴 아줌마들이랑 보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인사도 안했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음료팀 소속 직원들에게만 인사하고 다른 팀 또 맨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까고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굳이 친해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참 형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게 흰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응어리와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서 쥐고 있었더라면 지금도 그랬겠죠 나만 존나 개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그저 행복하게 잘 써먹고 사네 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 1도 안합니다 그냥 바뀌기 전까지 했던 행동과 정반대로 그냥 달라져 보자고 마음먹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정말 다행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인사도 받아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그냥 얼굴 보면 대리님이든 과장님이든 여사님이든 시식하는 여사님들이든 먼저 인사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엄청 덥네요 아 그 동네 바쁘신데 제가 파지 비워드릴게요 하물형 엘베 안에 같이 탔는데 그냥 물건들 보고 그 팔레트나 카트에 담긴 물건이 수리라면 아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라는 등 근데 진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백이면 백 전부 다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메노라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급상승하고 온라인 팀 정말 바쁜데 이젠 제가 귀찮더라도 제가 좀 더 움직이면 근문들이 고마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팔레트에 물건 실어서 네 알거 하기도 벅찬데 온라인 팀에서 물건 찾을 때 3다수 500ml 풀무원 2리터 어디 있어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게차 매너도 없어서 높은 곳에 그 물건이 있으면 뭐 팔레트 팔에 올라가서 빼줘야 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투명하고 싸가지 없게 매장감이 있어요 뭐 찾아보지도 않고 혼잣말 핑계삼아 다 들으라고 찾아보지도 않고 뭐하고 있노? 저기 있구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정말 매장감에 있는데 그 빼기 힘든 걸 빼달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느 하도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같이 일하는 행님한테 얘기를 걸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느냐고 행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매출이 폭주해서 엄청 바쁘다 저분들 엄청 고생하신다 그냥 네가 이해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일해야 한다 결품이라고 재고 조정하면 나중에 손실도 있고 그냥 그려려니 하면서 도와줘라 온라인 팀 사람 모자라서 지금 사람 뽑는다고 날리고 하다못해 배송하는 남자 기사님들까지 붙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인사도 정말 잘하고 혹시 부족하거나 물건 찾는 게 있으실까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카트의 희귀템들 발주 물량이 적거나 재고가 적은 상품들 미리 담아서 가져다 주고 요청하면 바로바로 도와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팀 여사님들이 고맙다고 뭐 마실 것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더라고요 내신 기분은 좋았습니다 할장님 어서요 제 스스로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 분들과 붕원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서론이 너무 길어서 글을 잘 쓰지 못해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폴폴하네요 뭐 하루이틀 아닌데 뭐 양해 부탁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주제는 묵묵히 그려내니 하면서 닥치고 일하는 게 사회생활인가요? 솔직히 일이 뭐 힘들기보다는 많이 바쁩니다 뭐 대형마트 수통상 할인 행사하거나 줌할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바쁩니다 특히 지금부터 이제 더워지고 음료 시즌이 다가오니 팔레트로 물건 이빨 실어와서 진열하면 사라지고 진열하면 사라지고 탄산 빠지는 속도 장난 아닙니다 생수도 엄청 많이 사라구요 저녁에는 밥 먹고 주로 혼자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당일 물 대차에 들어 물건 정리하자 물건 챙기자 또 물건 각 진열 장소별로 옮기자 박스까지 진열하자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타없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밤 10시에 퇴근인데 10시 반에 갈 때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불만이 올라옵니다 지금 안 가면 집으로 바로 가는 버스 놓치고 빙빙 돌아서 가는 버스 타고 정류장 내려서 또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럽니다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30분 연장 근무를 한다고 해도 아웃소싱이나 회사에서 뭐 딸을 챙겨주는 것도 없을텐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리님이나 여사님들도 와도 뭐 티도 안날건데 이럽니다 정말 제가 사회생활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씩은 손해보면서 하는게 사회생활인가요?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두 명의 사람을 놓고 더 말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옛날 PC방 알바할 시절에 같이 일했던 동생입니다 뭐 친하지는 않고요 제가 개를 손절할 정도로 사고방식이 어린애였습니다 근무시간에 폰쳐보고 뭐 지각쳐 하고 족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퇴근 시간에 무조건 칼같이 지키는 애가 있었습니다 걔는 좀 역대급이었던게 1,2분 더 근무하는 걸 뭐라 하더라고요 11시 퇴근이면 11시 5분쯤에 가는 걸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1,2분 정시에 밥 먹으러 못 갈 때도 많습니다 5시 20분 5시 반 이렇게 가고 근데 그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그 30분 동안 또 혼자서 불만과 짜증이 생겨납니다 다른 한 명은 제 절친 얘기입니다 저번에 언급되었던 경기도에서 부산 오고 부산에서 경기가고 그런 사이인 9년지기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대기업 대리입니다 연봉은 4,400 정도 되고요 근데 그 친구도 분명히 대학 시절 공부 엄청 열심히 했고 뭐 외제차도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얘도 일할 때만큼은 제가 생각하기에 열정 피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과 회사가 9시 출근 저녁 6시나 7시 퇴근일텐데 이 친구는 정말 부전해내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미리 오늘 하루 스케줄 짜고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이 바쁘다보니 뭐 11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배울게 많은 친구죠 최근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랍시고 연장근무를 그렇게 4시간씩이나 하고 그런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거 다 받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걔와 그 상사들은 초월해서 그런지 우스갯소리로 서로 담배한테 피면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상사가 제 친구에게 땡땡아 오늘은 12시 안에는 집에 가자 이런 말 들으니 정말 책임감이 투철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회생활을 모르는 걸까요 그냥 그려려니 묵묵히 다치고 일하는게 사회생활인가요 그 친구도 분명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 한때는 저처럼 불만도 가졌을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붕어 형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이 붕어 형님께 인생과 가칭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테고 악플이나 개념 없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도 있을 테고 저번에 방송에서 붕어 형님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머 하는 것도 힘들다고 쉬지 않고 다흘 시간 동안 계속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자는데도 계속 사연을 생각나고 사연들 생각나고 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분들 삶에 100% 뼛속까지는 당연히 본인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연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해주시니 이렇게 애청자가 많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탕발림 아닙니다 사탕발림 아니면 나중에 파워에이드로 부탁 좀 드릴게요 제 사연을 비롯해 저보다 더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인생 포기 직전 기초생활 수급자 가난한 삶 36살 백수 일하기의 마음은 잘립니다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9세 고시원 노총각 등등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저를 비롯해 그분들도 오죽 힘들고 답답하니 그렇게 사연을 보냈을까 생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붕어 형님도 오죽 힘들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사연들 하나하나 읽다보면 괜스레 본인도 힘들어질 수 있고 자면서도 생각날 수도 있고 비유하자면 학생과 교사겠죠 학생 수백 명 아 수십 명 수백 명이 정말 간절해서 교무실에 선생님을 찾아가 진로상담 고민상담 등을 하고 모르는 문제들 물어보고 할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감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정성껏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다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분명히 각 사연자들도 정말 힘들고 진짜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쏟아지는 사연들을 그분들의 삶 깊숙이 파고도로 조언을 해주시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붕어 형님 스스로도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으셨을텐데 유튜브 스트리머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쯤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직장가서 돈보는 것처럼 붕어 형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일텐데 말이죠 솔직히 막말로 족같고 귀찮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데 그걸 초월해서 지금의 경제에 오르시게 된 동기와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정말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붕어 형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씨발 나 살기도 힘든데 니들 힘든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바라들이는 스트리머나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또한 제 과거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나만 존나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그저 행복하게 편하게 일하면서 잘 처먹고 잘 사네 옛날에 저라면 진짜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는 목적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말 듣고 기분 나쁘시거나 그런다면 백번 천번 사죄하겠습니다 아 나는 족바지게 땀벌벌 흘려가면서 개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존나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면서 더 편하게 돈 보내 이러면서 또 나는 뭐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처누리고 다 누리고 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분명히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고 울고 싶은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사연 하나하나를 접하면서 붕어 형님 본인 스스로에게도 느끼고 전해지는 바가 있을텐데 정말 궁금합니다 유튜브 스트리머를 계속 하시게 되고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시청자들의 그 많은 사연들이 붕어 형님의 인생과 가치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아가씨 오일님 네 다 읽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 사연 읽다보니까요 이것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 사연은 이제 긴 거를 좀 몇 개 읽다보니까 좀 내 나름대로 면역이 생긴다고 해야되나 자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습니까 어 역시 어 날 실망시켜 드리지 않네요 네 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 역시나 날 실망시켜 드리지 않네요 진짜 네 오신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 질문사연과 고민사연에 결합된 사연입니다 어 일단 어 질문사연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그래도 뿌듯합니다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해요 어 보람이 있으니까 우리 합니다 두 가지에요 보람도 있고 이걸로 돈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사연을 읽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답을 뭐 제시해주는 것도 재능이잖아 어떻게 보면 내한테는 남들한테 없는 재능이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김연기님 여러분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고민사연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다거나 아 나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아 아 이분 생각보다 잘하시네 그럼 나도 한번 생방송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들어오게끔 유도한 것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게 영상 올려서 그 영상 보고 어느정도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스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능이라고요? 엄청난 재능이면 그 재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좀 파워에이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재밌어요 뭐 다른걸 떠나서 이게 재밌어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게 더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게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 되니까 친구끼리 편하게 얘기 못해 아니 저는 원래 술을 잘 안먹습니다 술 담배도 안해요 음주가물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그냥 술을 못먹는게 아니라 술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맥주나 수주 한 두병 이상은 합니다 예 술을 못 마시는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저는 그런만 압니다 술 먹으면 왜 사람의 진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써도 됩니다 그냥 써도 됩니다 아니면 고민사인은 강제로 만드세요 강제로 어떻게 쥐어짜내서 하나 만들어요 예 쥐어짜내서 하나 만들십시오 창작하십시오 아니 없는 사인 하나 만들던가 하하하하 하하 오늘 안에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하 저는 취준진장이라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취준김장 그러니까 술김에 하는 그 자기의 진심이라는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러집니다 맞죠 그 아무리 똑똑하고 자신의 어떤 통제적이 강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서 취기가 오르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난 그게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맨정신에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괜히 술에 힘을 빌려서 비겁하게 술에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놓고 다음에 자고 오려면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뭐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전 아직 살면서 단 한 번도 술 먹고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은 없습니다 길가다 5바이트 한 적이 있어도 해코지 한 적은 없어요 이거 내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왠만한 거 술을 취하게끔 안해요 저도 그걸 좀 싫어해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술 2차 3차 가가지고 5,6번까지 달리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자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연 봤는데 자 묵묵히 그러려니 하면서 닥치고 이라는 게 사회생활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제목 그대로 이게 정답입니다 일단 어 그 고민사연 고민사연 따로 질문 따로 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목에서 적혀있죠? 묵묵히 그려느니 하면서 닥치고 이라는 게 사회생활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죠? 묵묵히 자기 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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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닥치고 이라는 게 뭐냐면 닥치고 이라는 게 닥치고 이라는 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님 상황이 있잖아 님이 겪었던 상황이 굳이 닥치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닥치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게 정답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묵묵히 일하면서 그냥 그려느니 참고 일하는 게 사회생활이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일개 개인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사의 오너나 회사의 뭐 중간 체계자 정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일개 회사의 평사원 아닙니까? 평사원 아니면 높아봐야 대의 아닙니까? 제 방송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보통 과장 과장급 과장되면 그래도 내 밑에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짬밥이나 어떤 그런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어떤 그래도 회사에 완전히 힘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냥 회사의 구성원인 뿐입니다 구성원 근데 구성원은 개인의 힘이 없어요 회사하고 개인이 싸워서 이기는 거 봤습니까? 그게 못 이겨요 그리고 회사 다니다보면 무조건 100% 지키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회사의 규정이라는 게 사정에 따라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거 일일이 따져가면 일 못 합니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면 막 어 질문사연 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막상 할 일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대부분이 묵묵히 일해요 근데 그냥 원래 성격이 묵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에 100%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어느 정도 불만이 있어요 다 불만이 있습니다 맞죠? 아 감사합니다 맞잖아 여러분들 불만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불만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거론 안 합니다 왜냐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다치거나 우리 조직 자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하면서 뭐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회사가 따라지지 않아가지고 음 내가 손해를 본다 아니면 내가 뭔가 어 좀 불안이하게 얘기한다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괜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기해봤자 이게 또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해결이 잘 안 돼 그니깐 아까 그 베트남 아가신이 사연 요 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빠가지고 지금 퇴근 시간이 늦는다고 하잖아요 늦는다고 아마 제가 보니 이일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나 비수기가 있을 거예요 맞죠? 성수기와 비수기가 그니까 늦게 가는 것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자발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바빠서 정시에 밥 먹으러 가고 집에 못 가고 몇 십분 더 해야 하는 상황 계속 생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만의 불만과 짜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완벽하게 해줘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테고 티도 안 나고 급여 인상이나 인생이나 따로 챙겨주는 것도 없을 텐데 이러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괜히 생생내고 있고 근데 있잖아요 음 이게 손해라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시간 있어도 못 챙겨 먹는다거나 퇴근시간 30분 늦게 가면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본인 혼자만 이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 맞죠? 다 바쁜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연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성숙이라 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가서 지금 전 직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님만 늦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도 지금 밥 제때 못 챙겨볼까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바테나 아가씨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바빠요 다 바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바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님만 못 챙겨볼까요? 님만 점심 손해볼까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그 바쁜 직원들 그 직원들도 같이 밥을 못 챙겨 먹지 않을까요? 교대로 먹고 나오지 않을까?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아까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지금 베테나 아가씨님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안에서 나는 나는 존나게 어? 열심히 빰빨빨리면서 일하는데 점심도 못 챙겨 먹고 있는데 어? 바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바쁘면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볼 수도 있죠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볼 수도 있죠 이해를 해주는 게 물론 아까 보니까 30분 손해보는 게 이게 단순히 30분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베테나 아가씨님 그 이거 있잖아요 30분 늦게 퇴근하면 얘기하세요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건의하라 하면 불만사항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해서 제가 30분 늦게 퇴근하면 버스가 버스를 못 잡아서 나중에 집에 갈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제가 일찍 좀 일찍 출근할 테니까 정시에만 퇴근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시에 퇴근하면 제가 집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바로 타면 되는데 어 30분 늦게 나오다 보니까 버스 그 내가 원래 타는 버스를 탈 수 없고 그 삥 돌아서 가는 버스를 타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집에 도착하는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한 번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얘기하는 게 사람이 웃긴 게 뭔가 건의하고 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맞죠?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성적으로 이게 이게 단순히 30분이 아니다 보니까 버스 놓치고 다른 버스 타고 걸어가는 것까지 하면 한 시간 걸리는 한 시간 손해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얘기해요 이거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건의하세요 퇴근 시간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건의해요 이거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네 내가 보니까 베트남 아가씨님은 너무 어 평연을 가지고 대했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불만이 있을겠네 혼자 남았는데 늦게 퇴근하는데 집까지 늦게 가니까 근데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점심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 바쁘니까 못 챙겨 먹는 데 치더라도 퇴근 시간 정도는 얘기해야 됩니다 맞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일도 좀 했잖아요 근데 기분 상한 표정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유들들하게 얘기하는 요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불만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하는데 짬 처리하는 거예요 짬 처리 맞잖아요 뒷처리 뒷처리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남아서 늦게까지 하는데 뭐 한 시간 더 터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시급 터지지도 않는데 늦게 남아서 하고 나 혼자서 하고 거기다가 30분 늦게 나가니까 내가 원래 가는 버스도 못 타고 이건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감정을 섞어서 이건 얘기 한번쯤 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케이스 이거 답변 드릴게요 친구분 있는 거 두 가지 케이스 알바 알바 솔직히 팩트로 얘기할게요 그냥 병신입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새끼도 안 받아도 돼요 아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 그래도 퇴근해요 아니 퇴근해 아니 그래도 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퇴근해요 아니면 얘기해요 이게 왜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아가씨님 얘기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직원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님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다는 걸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퇴근할 때 일일이 사람들 확인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시간 되면 다 가잖아요 근데 베트남 아가씨님 늦게까지 남아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경우엔 혼자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님 혼자서 나만 사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몰라서 몰라서 얘기하면 그러면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가씨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담당자한테 10시 되잖아요 저 10시 되면 그냥 바로 퇴근하면 되나요? 물어봐요 저 매장이 요 좀 비어있는데 그냥 가도 될까? 아 그 시간 되면 가 어차피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일 와서 해 어 급한가님 내일 와서 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지 모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가씨님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어 이거 이거 물어봐야죠 10시 됐을 때 10시 10시 되면 그냥 집에 바로 가면 됩니까 저 근데 매장에 이렇게 좀 성통 비어났는데 뭐 상관없습니까 가면 얘기해 이제 해 주겠죠 뭐 아니 아니 그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아가씨님 근데 매장 개판이라 하더라도 개판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신경쓰는게 아니라 봐봐 이것도 베트남 아가씨들도 옛날 명이 도진다 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개판인지 집에 가요 아가씨님 물어봅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개판인지 집에 갑니까 그 사람들은 매장 개판인거 모를까요 아가씨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님보다 더 오래 하신 그 직원분들도 계실텐데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연시됐는데 정리 안하고 가면 내일 와서 개판 5분 전이라는거 과연 모를까요 원래 땡하면 가야돼 땡하면 근데 있잖아요 오히려 남아서 하는게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책임감이 아니라요 아가씨님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직원들한테 아가씨님 그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남아서 하냐고 오히려 의심도 살 수 있어 만약에 회사에 뭐 물건이 없어졌다 그럼 님 의심받을 수 있는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남아서 만약에 회사에 뭐 뭐 기준품이나 물건 없어졌다 너 남아서 뭐 했냐 10시 남아서 뭐 했냐고 너 혼자 밖에 없었잖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얘기 못합니다 아니 너 10시 되면 퇴근하면 되는데 누가 퇴근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남아서 하는거야 CC 돌려봤는데 다른 사람들 다 옷 갈아입고 다 퇴근하는게 보이는데 님은 그냥 남아있어요 오히려 그것때문에 회사에서 충고할 수도 있는겁니다 베트남 아가씨는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잘못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어? 개판 되더라도 내일 일하는게 맞습니다 아가씨는 내일 개판이 어느정도 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님 혼자 일하는거 아니잖아요 님 혼자 일하는거 아니고 내일 출근하면 같이 일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가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좀 일찍 출근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늦게 그렇게 할거면 늦게 하지마요 약간 일찍 출근해요 그리고 이런건 얘기를 좀 해야될거 아니야 얘기를 좀 하고 해야될거 아니에요 왜 얘기를 안하고 혼자서 그냥 남아서 그걸 다 한답시고 왜 늦게까지 남아있습니까 그거는 이쁜 행동이 아니에요 아가씨님 이래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유기적으로 많이 해야돼요 그니까 지금 직원들은 이미 늦게까지 남아서 그거 하는지 모를거야 아마 오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준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미쳤다고 저거 하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거에요 그니까 이런걸 얘기를 해야돼 얘기를 얘기 안하면 모릅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시간만 쓰는거에요 봐봐 본인이 남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은 계속 손이라고 생각해 그걸 왜 하는거에요 이거를 어 몰라이언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어 몰라이언님 왔다는거는 고민사연 아 반갑습니다 몰라이언님 어서오십시오 아 몰라이언님 너무 반갑네 여러분이 봐도 이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은 고민이 없네요 일단 보낼게요 팁핑은 아닙니다 아유 활짱님 감사합니다 아유 활짱님 감사합니다 기분좋아졌 그리고 그리고 설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크게 크게 막 고맙다고 한다거나 야 진짜 너 때문에 일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바빠가지고 그럼 퇴근하면 돼요 뭐하러 손해까지 봐가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면서 일합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그게 회사에서 좋은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니깐요 그러니까 회사 가장 좋은거는요 가장 좋은거는 있잖아요 아가씨네 회사에 시키는대로 일하면 돼 그게 가장 좋은거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것만 하다가 퇴근실 다음에 집에 가 내일 해 아 네 좋습니다 아유 원래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원칙이라고 하면 회사에 시키고 윗사람이 시킨대로 관리자가 시킨대로 그냥 시킨대로 일하면 돼요 알바 알바라고 치면 사장님이 시킨대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뭐하고 인수인계하고 전달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만약에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교대자가 늦을거 같은데 한 몇시가 뭐 한 30분만 더 있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봐봐 봐봐요 나는 난 그런건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아까 님이 얘기 안하길래 베트남 아가씨님이 얘기 안하길래 난 그런건줄 알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베트남 아가씨야 너 미안한데 너 바쁜거 아니면 좀 남아서 이거 좀 처지 좀 해달라 나 그런건줄 알았어요 특별하게 나중에 해주면 내가 뭐 따로 하나 챙겨줄게 뭐 이런건줄 알았습니다 보통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챙겨주면 뭐 명분을 줘야돼요 맞죠?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게 굉장한 수호거든요 나중에 이거 30분 하면 우리가 한시간 쳐줄게 아니면 뭐 보너스로 뭐 하나 챙겨줄게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거 하면 원래 뭔가 보답을 해야됩니다 아 PC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정식 퇴근하면 내일도 일 쌈더미처럼 쌓여있다는거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내일 내일 하자는거죠 내일 아니 위에서 시키지 않았잖아요 위에서 따로 남아서 끝까지 하라고 시키지 않았잖아요 오더내린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요 오히려 시키지 않은걸 하게되면 윗사람들 입장에서 더 부담이에요 오 이건 우리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 그니깐 따로 얘기 안했으면 퇴근하세요 어 이거 어 위에서 오더내려온게 없으면 그냥 퇴근해요 아니면 부담되면 얘기를 해 직원들한테 관리자한테 그냥 혼자서 꾹꾹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일할때 얘기해요 만났을때 관리자분한테 관리자분 이거 저희가 10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저게 저희가 여기 보면 정리가 너무 안되어가지고 이거 뭐 치우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대답할거 아니에요 아 그거 놔두고 그냥 퇴근해 어 신경쓰지 말고 뭐 크게 바쁜거 아니잖아 그러면 퇴근하면 됩니다 보통 아마 이렇게 얘기할거야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사실은 제가 혼자서 남아서 10분 동안 어 손에 가면서 손에 봐가면서 이랬습니다 저 잘했죠 아 너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거 같습니까 야 누가 30분 남아있으라고 했어 노벨도 남아있는데 누가 시켰어 시키지도 않았잖아 근데 그걸 왜 해 야 너 괜히 남아있다가 의심 살 수 있어 어 회사에 뭐 물건이라도 없어지기라도 해봐 그러면 누구 의심하겠어 너 의심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사에 회사에선 여러분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조직사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회사에서 괜히 의심한 의심 살 행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괜히 꼬트리 잡힐 행동으로 하면 안 돼요 칼퇴근 하는 이유가 일 끝나고 빨리 칼퇴근 하는 이유가 내가 일부에 하나 더 챙겨 먹으려고 칼퇴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괜히 회사에 남아가지고 오해 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결론적으로는 화난한 적 없는데 괜히 혼자 부담감 때문에 일해놓고 스스로 불평분만 생생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봐봐 집에 감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베트남 아가씨님 님 지금 또 나쁜 버릇이 나와 감정이 들어갔어 뭔지 아세요? 감정 들어가면 안 돼요 또 과거로 과거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봐봐 여러분 저 보시면 저 말에 감정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정이 실려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 이거 내가 그냥 내가 일부려가지고 내 혼자 불평분만 내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 지금 느낌이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맞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어? 하기 전에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약 잔업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이렇게 놔두는데 뭐 더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퇴근하고 내일 합니까? 가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으려 하면 오히려 너 왜 했냐고 물어봐요 너 왜 했냐고 우리가 하라고 시킨 적 없잖아 우리한테 얘기 들어온 거 없잖아 너 왜 했어? 너 왜 남아있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질책을 받아요 질책을 만약 얘기를 먼저 꺼내셔으면 어땠을까? 저 관리자분한테 저희가 지금 바빠가지고 10시에 퇴근하면 저 진열 안 된 거 정리 내일 채워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정리 때문에 내일 되면 또 지저분할 거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대리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뭐 어떤 게 그럼 뭐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야? 그럼 얘기하면 아 제가 해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10시에 저희가 퇴근하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왔다갔다 하면서 진열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걸 내일 하려고 하면 일도 많고 여사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걸 건의하면 의견을 보고 아 그래 내가 위에 분한테 보고 해가지고 따로 내가 답변을 줄게 그 위에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의견을 쓰자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다음에 불러가지고 그 내가 물어봤는데 뭐 힘들다면 네가 만약에 남아서 하겠다면 우리가 시간을 더 쳐줄 테니까 남아서 일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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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그 본인 일 아니면 그냥 신경쓸지 말고 바로 퇴근해 이런 답변이 있을 거예요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가씨님 그 물류라는 일도 같이 하는 거잖아 파트를 나눠가지고 같이 하는 거잖아 협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를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할만을 해야 돼 일하면서 서로 업무에 관한 얘기는 주고 받아야 돼요 혼선을 주지 않도록 오해를 살 일이 만들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보고하고 결제하고 회사에 결제를 왜 하겠어요 회사에 결제 서류 해가지고 관리자가 사인 받고 이거 왜 하겠어요 결제 파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가가지고 저 결제해 주십시오 이거 왜 합니까 어? 아싹 내 혼자 할 것 같으면 왜 윗사람한테 결제 받고 다 해요 확인받고 왜 다 합니까 근데 아마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냥 정시에 눈치껏 보고 알아서 가라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기해요 한번은 얘기하는게 낫습니다 사실 답변을 받는게 좋아요 아가씨는 차라리 답변을 바꾸고 행동하는게 맞습니다 요거 다음이에요 뭘 라인은 요거 다음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뭘 라인 언니 그러니까 보고를 해요 보고를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고민사인 됐고 그러면 요거 두사람 얘기를 이제부터 할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정리가 안되게 몇개 있어가지고 알바생 같은 사람요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한 사람 두가지 부류가 있었죠 첫번째 PC방 알바 지 밖이 모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걸러야되는 사람 너무 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르셔야되요 이런 사람은 절대 정을 주면 안됩니다 정을 주면 안돼 이런 사람은 그냥 그냥 생물체로 보면 안됩니다 그냥 그냥 일할때만 그냥 정을 주면 안돼 이런 사람들은 혹시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걸러야되요 네 잘 거르셨습니다 이건 잘 하신거에요 아가씨님 네 지 밖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 밖에 철저하게 자기 밖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거 졸라 싫어해요 네 거르셔야됩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붙어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다 받아먹으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걸러내야 됩니다 싹수가 노래보이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1, 1분 5분도 일하는거 행님이 뭐 챙겨줄거냐고 이런 사람은요 남 밑에 일 못합니다 남 밑에 일 못해요 중소기업가 중소기업가도 이 사람 이런 애도 못 버팁니다 어떻게 못해요 중소기업가면 10분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40분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2시간 늦게 퇴근할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제가 10분 늦게 막 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잔업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옷 갈아입고 퇴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너 왜 퇴근하려고 그래 어? 아니 당신이 내가 10분 더 일하는거 챙겨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걸으셔야 돼요 그냥 벌레로 모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벌레로 모시면 돼요 그냥 아메배로 모시면 됩니다 거머리 잘하셨습니다 아 그윽한 향기를 먹으세요? 자 그리고 친구 얘기 아 근데 이 친구분은 정말 좋은 분 같네 아 이 친구분 대기업 대리이신 네 이 친구 4400 근데 돈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시급으로 보면 그렇게 오히려 돈보다 그러니까 돈 받은만큼 더 일한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보면 아까 친구분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친구가 사무직이잖아요 맞죠 사무직 대기업 사무직 대리인데 여복 4400 다시 아이 감사합니다 몰라요 언니 보시면 어 한 9시 그러니까 9시 출퇴근이면 보통 8시 반에 출근해서 11시에 출근하잖아요 이 보통 젊은 친구 이런거 못 버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그 그 베트남 그 친구분은 정말 대단하신 친구입니다 이런거 참고 버틴다는 거잖아 그냥 요즘 젊은 친구 멘탈 약한 친구들 이렇게 시키면 집에 가요 못하겠다고 IT쪽에서요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참고 일을 하겠어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베트남 아가씨님 이 친구분 이 친구분은 자기가 아마 손해본다는 거 알거에요 힘든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요 베트남 아가씨님이 봐도 베트남님이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 사무직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힘든 일 강도도 힘들고 근무 시간 상당히 긴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리까지 했다는 거는 그걸 모르고 들어가진 않았을텐데 나도 이 생일을 알고 계속 꾸준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더라도 그 친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안 힘드냐 아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 뭐 괜찮아 뭐 내가 뭐 모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 하다보니까 뭐 적은 되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일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IT로 들어가 있다 했잖아 IT는요 아가씨님 IT쪽은요 사무실의 3D입니다 사무실 사무실쪽에서 굉장히 3D입니다 3D 사무실 일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근로환경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 어떤 일이 끝나기 전까지 퇴근을 못합니다 IT쪽이 약간 문화가 있는데 IT쪽은 대체로 워라벨을 못 챙깁니다 요즘에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못 챙겨요 아까 9시 출근해서 10시 퇴근 못합니다 뭐 일이 안 끝나면 그냥 무기한은 남아있어요 저게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대기업가도 대기업가면 더 심하게죠 돈을 비싸게 주는 만큼 저 친구는 IT 업계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만약에 아 여기 못하겠다 다른 데 가자 다른 IT 가자고 해도 매나 비슷할 겁니다 상황은 도친 개질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보다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IT쪽이 거의 야근이 필수입니다 야근이 야근이 필수에요 이 친구가 설령 여기 힘들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요 비슷한 일을 또 구해서 어떻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늦게까지를 할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가씨님 이게 믿기 힘들겠지만 현실이에요 이게 자기가 회사에 벌어다 주는 게 몇 억인데 자기도 들어오는 건 354밖에 안 되고 정부 지원 사람일 없이 뭐 하루종일 회사에 있는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연장쓰는데 아가씨나 받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아가씨님 아셔야 되는 게 아가씨님하고 그 친구분이 일이 다릅니다 요것도 알고 계세요 아가씨님은 현장이고요 현장직이잖아요 현장직은요 시급제입니다 연봉제가 아니라 시급제에요 시급 그러니까 시간당 급여를 해가지고 몇 시간 몇 시간 분에 일한 만큼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분은 시급제가 아닙니다 연봉제입니다 연봉제 그 친구분은 연봉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한 만큼 돈을 받을 거예요 아 네 몰랐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IT는 IT는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연봉제를 하더라도 연봉제를 하더라도 대기업 중에서 야간 수 그러니까 보통 사무직은 야간 수당이 없어요 연장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장 야간 수당이 없어요 대신에 뭐 빨간단 특근 수당은 있습니다 이 특근 수당이 뭐냐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하는 경우 돈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사무직 같은게 연장 야간이 없어요 막 이 친구가 빨간단 특별하게 출근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돈을 따로 나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 IT 업계는 아니 특히 사무실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그 연봉 그대로 받아요 연봉이 나오면 그대로 받습니다 특히 IT쪽은 10원 안 틀리고 그대로 받을 거예요 거의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까 4400이라고 했죠 그럼 4400 나누기 12해서 그냥 그대로 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6시에 퇴근을 하건 12시에 퇴근을 하건 돈은 똑같은 겁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분 같은 경우에 매년마다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연봉 계약을 도장을 딱 찍고 그 연봉 나누기 시비를 해가지고 시비한 분의 돈이 나올 거예요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자 베트남 아가씨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저게 아까 친구가 잘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다고 하잖아요 잠을 몇 시간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거잖아요 저렇게 스케줄이 타이트한데도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거잖아요 통제하는 거 보통 사람이 능력 가지고 하기 힘듭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잖아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11시에 퇴근하면 어? 한숨부터 쉽니다 아 뭐 집에 가서 좀 어 아 집에 갈 거 바로 자야 되네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저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저거 보통 사람들은 9시 넘게 퇴근해도 힘들어합니다 맞죠 왜냐 잠깐 뭐 민기적거림이 11시 12시 되고 바로 자야 되니까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힘들어하죠 근데 저 친구는 저거를 어 당연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11시 12시까지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문제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을 잘한다고 봐야죠 사회생활을 그리고 IT 업계에 저렇게 오래 존속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요즘에는 존보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입사 초반에는 퇴근하고 혼자서 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울면서 집에 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IT 업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또 회사에서 쓰는 지식하고 너무 다르잖아 맞죠 막상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막상 회사가 써먹을 수 있는게 왜 이렇게 안되는구나 여기 와가지고 새로 다시 배워야 되네 아니면 나는 학교에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서 내가 다니고 나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난 족밥이구나 나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알게 되잖아요 서글프거든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한테는 아가씨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과정이 있음에도 기꺼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힘든 중간에 어떤 고비를 잘 넘기고 기꺼이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통제도 잘하고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가씨는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오래오래 두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친구분은 연봉제고 아가씨님은 시급제입니다 시급제는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연봉제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연봉 계약한 대로 돈을 받습니다 사무실은 야간 연장수당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이 칼퇴하는 걸 좋아한 이유가 그겁니다 칼퇴하나 늦게까지 일하나 돈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아가씨님 그리고 직장인들이 칼퇴하고 싶다 칼퇴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 웬만한 직장인들은 보통 사무직을 떠올리고 사무직은 연봉제고 연봉제는 야근 연장수당이 없으니까 어차피 늦게 남아야 돈 똑같으니까 그냥 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칼퇴 칼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고민사연 얘기는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질문 어... 제 얘기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트리머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음... 그냥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저는 유튜브가 질리지가 않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솔직히 매번 힘들어요 그냥 거짓말 안 할게요 아니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가씨님 그렇게 일하는... IT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믿겠지만 그 친구분이 IT에 있다고 했잖아요 IT 회사 저기 어디야 성남 저기 판교 같은데 가면 불 켜져 있습니다 아 진짜 불 켜져 있어요 사무실에 새벽에도 밤새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성남 판교에 가면 IT 회사도 많잖아요 게임 회사나 거기 보면은 새벽에도 불 켜져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자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IT 회사들 왜 큰 회사들 보면 숙지실이 따로 있잖아 맞죠 숙지실이 그냥 일하다가 자라고 그냥 일하다가 피곤하면 잤다가 다시 일하라고 회사 안에 숙지실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큰 회사의 경우 그런 게 있는 거고 짜미난 회사는 없고 자 그러면 질문 갈게 질문 요거 유튜브 스트리머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 어 내가 아는 컨텐츠를 어 이런 말하면 좀 닭살 돋겠지만요 어 진심으로 좋아하고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할 게 웃긴데 저는 정말 이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썰방 이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방송한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유튜브 안에서만 하면 3년인데 아프리카 했던 기간까지 하면 9년입니다 거의 이제 내년이면 10년이에요 저도 정말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 쪽에서는 짬밥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물론 오래 했음에도 이정도 밖에 안됐지만 뭐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비도 있었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재미있어서도 있지만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전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이 썰을 너무 좋아해요 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누군가한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정신 차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짜릿합니다 제 입장에서 누구한테 어떤 그 다 죽어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다시 심어줄 수 있다는 게 그냥 비유하자면 손흥민 축구에 대한 열정이라고 봐도 되나요? 근데 그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손흥민 씨의 어떤 축구에 관한 열정이 훨씬 더 크겠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 하스피님 요즘엔 제가 이걸 안하면 못 견디겠어요 이런 썰을 안하면 못 견디겠어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이 썰방 안하면 이렇게 말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썰방이 아니면 따로 이렇게 누구한테 속내를 꺼내는 경우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도 누구한테 이 썰방 딱 끝내면 저도 말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그리고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왜 유튜브를 좋아하고 사랑하냐 음 유튜브가 제 인생에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줬기 때문에 유튜브한테 불만도 많은데 불만도 있는데 사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유튜브 때문에 저도 돈을 벌고 있고 이걸 직업삼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원래 평범하고 그냥 그냥 평범한 동네가 동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그리고 인정받고 물론 욕도 먹지만 어 그리고 이걸로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시대를 잘 타고 난거죠 왜냐 여러분도 맞잖아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잘될 수는 없잖아 맞죠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현타 왔을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튜브 때는 많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때가 많았죠 아프리카 때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하게 좀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테러도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때려치지 않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접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아프리카 때 방송을 접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원래 많이 봤던 골수 분자들이 있어요 시청자분들 그분들한테 내가 방송을 접을지도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니까 거짓말 같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거짓말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방송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아프리카 지울게요 방송 그냥 아예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안 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막 눈물이 빙돌았어요 뻥 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말고도 볼 수 있는 방송도 많고 나보다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방송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하겠지 근데 뭐 인간적인 면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이 그렇게 없다 고 하시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 많지 많지만 이 사람 냄새나는 방송을 하는 데는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여기밖에 없다 근데 님이 그걸 접은다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방송으로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극복을 했죠 그때가 언제였더라?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네 딱 5년 전이었네 근데 방송하다 보면 항상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 방송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없지는 않거든요 자잘한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이번에 케인님도 뭐 그런 문제가 생깃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데도 가가지고 그럴 때마다 극복을 잘해야죠 앞으로도 저는 이제 문제가 또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듯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쳐나가야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제가 유튜브 그 저작권 때문에 유예경고 보고가지고 채널 없어지는 줄 알아가지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극복을 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극복의 아이콘이 극복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네 다 극복을 했네요 어떻게든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더 어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뭐냐 하면 어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 알려드려야 될 사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1년 넘게 어 작년 1월달 때부터 지금까지 서류를 컨텐츠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연은 거의 600개 늦게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한 600개 늦게 받았죠 그런데 전 아직 더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건강님 감사합니다 전 아직 더 와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직도 용기를 못내가지고 용기를 못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미심쩍은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이사만 대기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내가 뭐 절대 신도 아니고요 저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 썰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속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티를 안 내잖아 맞죠 겉으로 티를 내면 안되게끔 배웠잖아 맞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서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다보니까 나는 아픈데 행복한 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아프거든요 몸이 아프다는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어요 아까 아가씨님이 이렇게 긴 장물을 보내고 힘들다고 해서 아가씨님 혼자가 아니에요 아가씨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본인만 힘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안 끄집어내서 와요 그러니까 안 끄집어내서 모르는거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나쁜 어떤 힘든 그런 과정들을 안 끄집어내고 그냥 안에서 그냥 잠가놓고 그냥 꽁꽁 싸매서 그렇지 이걸 들고 오면 아가씨님보다 더 양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못난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보여줘야죠 못난 모습도 자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은하정서같이 웃깁니다 잘난거만 보여주고 못난거만 안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잘난거도 못난거든 내 모습인데 맞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잘날수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좋은거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웃을수만 있어요 울기도 해야될거 아닙니까 맞죠 인생이 희노애락인데 어떻게 희만 있습니까 그런 아직 저는 아직 와야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연을 들고 와야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연을 들기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좀 돈 많이 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마저도 고민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제 방송에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고민사연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안 들어오시지만 월 2천만원씩 버시는 분들 외제차 두개 끌고 가시는 분들 그분도 고민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 3천 이상 찍으시는 자영업자도 있었고 순이익으로 그리고 가게 하시는데 이제 장사로 월 1,500씩 버는 분도 있었고 명문대 다닌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인 사람도 있었고 교사인 사람도 있었잖아 우리가 몰랐잖아 그런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으니까 아 고민이 없을까 좋은 직업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없을까 아 좋은 학교 다니니까 고민이 없을까 생각하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끄집어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티를 안 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 꺼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네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사 의사분도 있었죠 의사 대학교 의사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참고로 제가 장사로 얘기한 분은 순이익이 1,500입니다 순이익 다 빼고 다 빼고 인과업이 다 빼고 자기 수중에 이제 통장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그니까 고민이 누구나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돈 적게 벌고 힘들게 살고 나 같은 사람한테만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다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아요 단지 안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게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썰 정말 많이 올렸죠 이만큼 올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솔직하기만 해서 유튜브에서도 근데 아직 저는 더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랑 2만개 이상 올리고 싶어요 2만개 지금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도 제 영상이 개수가 한 4,600개 정도 됩니다 정말 많죠 뭐 거기에 비해 구독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아직도 한 더 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네 더 와야돼요 제가 뭐 지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튀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내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베트남 아가씨님이 라면사리님 먹으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심각한 사연도 보다보면 붕어 형님 스스로 괜히 우울해지고 짐 빠지고 하다부터 저번에는 자면서도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저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저 저번에 얘기 안했습니까? 전 설날에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 저는 공부도 편히 못했습니다 어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공무원 시험도 누구는 부모님이 돈 못해줘가지고 뭐 고시원 끊고 독서실 끊고 책값 다 대주고 강의도 다 대주고 밥값 다 대주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한다고 했을 때 저 이제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알바를 당연히 부여야 했어요 고민도 못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결과로 나와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되실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저희집 생 저희집에 어떤 사정을 봤을 때 그런 일이 못했어요 저는 알바해가지고 책값 외에는 다 집에 다 보탰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한번 처장해 보여가지고 세수하면서 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그리고 중소격학 일하면서 다친 적도 있었거든요 손가락 깨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운 적도 있고 저도 운 적 많습니다 제가 이제 힘든 사연도 읽었을 때 제일 예전에 아팠던 그 과정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제가 배고팠을 때 지금도 배고프긴 하지만 지금도 배 많이 고픕니다 배고프다는 거 보이죠? 하얀색 예전엔 더 배고팠으니까 훨씬 더 배고팠으니까 그러니까 뱉어나가시니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 생각을 저는 어릴 때부터 먼저 했어요 저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저희집 다 가지고 있는 뭐 저희집에 자가용이 있죠 자가용도 없었고요 집에 그리고 어 컴퓨터도 없었고 뭐 없는 거 많았습니다 저희집에 웬만한 거 다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들을 떠올려봐요 나도 나도 이때 사무치는 슬픔들이나 어떤 좌절감 그리고 좀 힘든 점들이 어 배고프다고 하셔서 주가돈에 막말로 힘들게 살았고 안 힘들게 살았고 아팠던 감정 눈물을 흘렸던 과정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진심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안 와닿았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고생이 나면 고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고생 마음고생 다해받고 놀림도 많이 당했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고민사연 속의 어떤 그 사연자분의 어떤 그런 애통함 비참함 그 여러가지 감정을 다 아는 거예요 물론 100% 안다고 장담을 해서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어떤 그 감정의 무게 정도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예전 시절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사연을 이입을 하려면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떠올려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안 할 수 없는 건데 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막 사연을 너무 슬프고 할 때는 나 예전때 힘들고 배고파서 그게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약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문득 살다가 다 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저 사연을 들으니까 불현듯 내가 정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님이 미리 겪어서 그 아픔을 아니까 그런 사연들 그런 사연들 보면 괜히 형님의 그런 시절들이 생각나서 나름대로 책임감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 어 그런 것도 있고 저 미리 겪었잖아요 맞죠 미리 겪었으니까 아무래도 어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더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픔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아픔을 보통 원래 정말 힘든 사연들 오면 사람들이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든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있었던 어떤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은 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을 열게 만들려면 나도 그 사람의 같은 입장에서 서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고 온다는 거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그 사연들을 얘기하고 답변을 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동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듣고 있구나 그래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연을 들고 와도 괜찮겠구나 그 확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연을 어떻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가 고민서를 하다보면 이 감정을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 이성을 하면 안 되고 감성과 이성을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사연이 너무 슬픈 사연들이 있어 힘든 사연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이성보다는 좀 감성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 내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시절을 떠올리고 나서 방송을 종료하고 나서 우리 마음을 편히 잔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 같은 행동 아닙니까? 자기의 슬픈 감정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다가 갑자기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기억에서 없어집니까? 한도가 맴돌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가 몇 살다가 어떤 계기로 떠오르는 경우겠지만 저는 뭐 고민사연들이나 슬픈 사연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자주 떠올려야 된다는 거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래서 좀 그 휴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질문 답변까지 해드렸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만족하십니까? 자 고민사연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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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답변 드렸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님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자 지금 사연 어 사연 시간이 1시간 27분입니다 역시 베트남 아가씨님 우리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고민사연 들으면 나도 성장이 나가요 내가 성장이 나가는 것도 커요 그러니까 나도 고민사연 하기 전까지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도 이 고민사연 들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떤 순간에서 극복이 되더라고요 같이 성장되는 거예요 같이 같이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나도 같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사연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가면 나도 도움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사연을 저한테 많이 보내면 보냈어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멘탈이 굉장히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사연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단단해지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맞죠? 계속 듣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연을 사연을 이제 주는 사람만 그게 해결되고 그 사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저 포함해서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치유를 받고 나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본인 혼자만 뭔가 어 힐링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같이 72명 있잖아요 다 같이 힐링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베트남 아가씨님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얘기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어 정리를 하자면 아까 고민사연에 얘기하신 거는 아까 너 늦게까지 일하지 마시고 그 일단 대리님한테 먼저 내일 가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아까 얘기한 거 얘기하시고 하면 답변 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행동하세요 회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조직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위에서 시키지 않은 거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괜히 힘드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질문 어 유튜브를 하는 원북력은 그냥 내 컨텐츠가 좋다 내가 이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나 역시 어 치유하고 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고 왔는데 어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타나 아가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나 아가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본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네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나 자신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베트나 아가씨님 자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어 첫 번째 썰 길고 길었던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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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